네. 조국 후보자 논란에 묻힌 일본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을 가감없이 하고 계신 분이죠.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국제사회학과 이영채 교수를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늘 목소리로만 듣다가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는 언제 오셨어요? 네. 이틀 전에 경상북도에서 이번에 독도 관련된 심포지움이 있어서 일본인 학자들하고 함께 와서 어제 행사가 끝나고 오늘 다시 서울로 왔습니다. 네. 종종 오시죠? 한국에? 요즘에 최근 한일 관계 문제가 많아서 심포지움이라든지 회의라든지 학생 인솔이라든지 이런 걸로 자주 오고 있습니다. 네. 참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는데요. 이것도 참 흥미로운 기사였어요. 네. 일본에서도 지금 조국 후보자에 대한 보도들이 나온다고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왜 조국 후보자에 관심을 기울이는 걸까요? 어쨌든 한국에서 문재인 정권이 조금 난처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한국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지금 많이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측근의 비리 문제를 오히려 강조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정치적 배경은 현재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아베 외교의 파탄인데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기 위해서 한국의 이슈로 바꾸고 있고요. 즉 다시 말하면 조국 비리 문제를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 감추기 위해서 지소미아 파기를 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한국 책임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겠죠.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의 불매운동이라든지 이런 부정적인 측면들을 예전에는 불매운동을 좀 폄하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장기화되고 조직화되고 대중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모습이 보이면 일본의 외교가 오히려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조국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고. 시선을 아예 외부로 돌리는 전형적인 그런 전략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최근에 한국의 어떤 보수신문 오히려 현 정권을 비판하는 보수신문의 논리들은 일본에서도 문재인 정권을 비판할 수 있는 논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보수신문의 주요 아젠더 이슈를 그대로 일본의 보수 방송들은 그대로 받아서 같은 동시간에 보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이 언급됐습니다만 예를 들어 조선일보나 중안보에 일본어판으로 나온 기사를 일본 측에서 필요에 따라서 인용해서 쓴다든가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본적으로는 물론 한국의 국내 정치 맥락에서 서로 의견이 다르고 대립을 하고 있는 쟁점이기도 하지만 일본에서 가장 많은 인터넷 사이트인 야후의 타이틀 뉴스에 그런 보수신문의 기사를 일본이 편의적으로 편집을 해서 오히려 일본 내에서 혐안을 만들고 부정적인 여론을 만드는데 일본인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한국의 기사다라고 해서 오히려 혐안을 만들어주는 정당화시키는 기사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나다르크다 이렇게 표현하는 일본 매체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문재인 정권과 대립을 하고 있는 어떤 야당의 원내대표의 어떤 모습이 일본에서는 뭐랄까요? 일본은 문재인 정권에게 그렇게 강경하게 대응을 못하고 있지만 야당의 대표가 보스 대표가 하고 있는 모습을 일본 내에서는 조금 평가해주고 싶은 심리겠죠. 대비시키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2020년 그러니까 내년에 도쿄올림픽 예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 정부가 우길기를 응원 도구로 사용하는 걸 허용하겠다고 했고 이 와중에 비틀즈 멤버였던 존 레논의 아들 션 레논이 최근에 우길기를 쓰는 거 어떠냐 옹호하는 발언을 했어요. 이 우길기 논란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길기는 전전에 이것은 일본 육군과 해군의 침략전쟁의 상징이었고. 침략전쟁의 상징. 이 우길기 자체가 물론 군대의 상징적인 깃발이었지만 당시 이것은 아시아 각 지역을 점령하고 그 지역을 일본의 식민지화하는 상징으로서 그들이 활용을 했죠. 그리고 그것은 일본의 당시에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책을 하는 모든 것에 일본의 아시아 팽창주의를 상징하는 것으로도 인식이 되었고요. 하지만 이게 이제 전후에 일본 역사반성 없이 이 우길기의 역사를 강조하지 않고 전후에도 일본이 현재 해상자위대의 상징적인 깃발로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지 한 군대의 상징이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 사회 내에서는 그 아시아의 침략적인 의미를 잘 인식을 못하고 있지만 하지만 이제 아시아 각국에게는 특히 한국이나 또는 중국, 대만에서는 이것은 침략의 상징이기 때문에 평화를 상징하는 올림픽에서 전전의 역사적 감정과 그리고 고통을 줄 수 있는 이러한 깃발을 허용을 한다는 것은 일본에서 어떻게 보면 역사 모리식의 반영이기도 하지만 아베 정권이 왜 이걸 지금 하려고 하냐면 이번 올림픽은 어떻게 되면 강력한 나셔널리즘을 중심으로 국민들을 총단결시켜서 헌법 개정이라든지 새로운 동력을 만들려고 하죠. 그 속에서 예를 들면 야스쿠니 참배를 하듯이 우길기를 스포츠에 활용을 해서 전 국민이 이것을 인식하게 되면 역사적 배경 설명 없이 일본 사회가 전전의 역사의식을 그대로 다시 부활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스포츠의 단순한 상징적인 깃발처럼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만 정치적인 의도는 명확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일본의 구구들이야, 우익 세력들이야 그렇다 치고 그냥 대중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역사를 전혀 모르는 건 아닐 텐데 그럼 우길기에 대해서 반감이 있지는 않습니까? 원래 이 우길기의 특성물을 일본은 해가 뜨는 나라. 그래서 이게 해가 팽창해가는 거잖아요. 모양 자체가요. 그리고 이게 물론 일본에서 메이지 정부 이후에 어떻게 보면 군인들의 상징도 되었지만 일본 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이게 어떤 경축이라든지 또는 새로운 부흥이라든지 이런 의미로 활용을 해왔죠. 그래서 그것은 서민들 사회 내에도 또는 기업에서도 무언가를 축하를 한다든지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서로 민간에서도 활용을 해왔는데 그런데 이게 구별이 없이 지금 현재 일본 시민사회 내에서도 수레 표기가 되어 있다든지 아사히 신문도 표시가 이 우길기 모양의 표시를 갖고 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떤 상징이라를 떠나서 명확하게 전전의 침략전쟁의 상징으로 활용되어 왔고 이것에 대해서 일본의 인식과는 다르게 아시아나 세계적으로 이것의 문제를 지적하고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일본 사회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오히려 국제적인 올림픽이기 때문에 국제 기준에 과연 이게 맞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스스로 자제를 해야 되는 내용이죠. 그 당시 피해를 받던 우리를 포함해서 국가들에 참여하는 게 올림픽일 텐데 이걸 쓴다는 게 참 넌센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8월 28일이었습니다. 일본의 원자력 규제 위원장이 고준이 방사성 오염수 원전 이후에 그 오염수가 무려 100만 톤이 넘는다. 115만 톤. 이것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아직 버린 건 아니죠. 그리고 재원을 받은 거죠. 지금 현재는. 실제 이행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이게 왜 생긴 거냐면 이 원전 후쿠시마 원전 제1호기가 멜팅다운이 된 거죠. 핵융합 완전 이게 원자력이 깨진 거죠. 거기에 이제 아주 고준위의 핵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것을 식히기 위해서 많은 물을 통과시킨 거죠. 그래서 이 오염수는 바다에다 버리기가 어려웠고 이것을 탱크를 통해서 계속 저장해 온 건데 지금 그 장소는 올해 12월이 되면 이 물탱크를 놓을 수 있는 스페이스 자체가 포화 상태가 되고 그리고 내년이 되면은 그 탱크 자체로 활용할 수 없는 현황이 돼요. 탱크 자체가? 그렇죠. 탱크 자체를 이제 놓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110만 톤 이상이 지금 한계인데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전에도 실제 태풍이 오고 그러면 거기에 많은 물이 들어가고 그랬기 때문에 한 두세 차례 방류를 했다라는 보도들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공식적으로 방류를 하게 되면 핵물질이 그대로 같이 방류가 돼서 바다 속에 남고 그러기 때문에 현재 주민들은 많은 반대를 해요.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제 대책이 없고 이것을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하면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방류를 하는 거다라고 방류해서 규제위원회가 제안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감시를 하지 않고 또 그 영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으면 이것은 주변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어민들의 생활에게도 아주 이것은 영혼이 남는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일본 어민들한테 가장 먼저 직격탄이 있는데 이거 사실 몰래 몰래 조금씩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현지 주민들도 체크를 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제 이것은 공식적으로 약 100만 톤을 동시에 방류하겠다는 것은 동시에 이게 그 다음에 또 1년을 버티고 몇 년을 버티게 되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겠죠.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참 양심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만약에 방류가 되면 주변국만이 아니고 아시아태평양에는 많은 작은 섬나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그들도 어후발동을 하기 때문에 즉 가해의식이 없는 이러한 형태는 전전의 역사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 원정 문제도 마찬가지인 거죠. 책임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가해의식이 없는 행위인 거죠. 그게 참 무섭네요. 가해의식이 없다라는 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일관계 갈등 속에서. 그 와중에 이 책 분명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반일 종족주의. 국내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고 어떤 의미에서든 많이 팔리고 있어요. 베스트셀러로. 혐한 내용, 식민지 근대화론 이런 것을 가득 담고 있는 책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서점에서 베스트셀러 1위가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마 관련 단체들이 이것들을 이슈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책은 한국의 여러 논란의 맥락도 있겠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역사 수정주의가 일본 아베 정권의 주류로 이루고 있죠. 이것들은 전전에 일본의 전쟁은 침략 전쟁이 아니었다. 아시아 해방 전쟁이었다. 그리고 또한 강제 연행이라든가 위안부에 대해서도 강제성이 없었다. 어떻게 보면 근대화를 해줬다라는 걸 보는 거죠. 우리가 당신들 잘 살게 해준 거야. 이런 논리 중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일본 내에서도 비판을 받는 논리이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최근에 역사 수정주의가 좀 약해져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한국의 전문가라고 하는 그룹이 오히려 일본 역사 수정주의에 대해서 한국의 자료를 가지고 이것들을 증명해줬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일본 지금 아베 수상이나 역사 수정주의자들은 아주 환영을 하고 있고 특히 일본의 후지테레비에서 두 시간 생방송을 하는 토론 방송이 매일 있는데 저도 거기에는 매번 나갔는데 거기에 이 관련 저자가 와서 생방송 토론을 했죠. 이게 후지테레비 방송만이 아닌 삼케이신문, 유튜브, SNS에 대해서 대량으로 확산되고 있고 실제 이 통계는 당시에 조선총독부라든가 일본이 한국의 식민지 착취를 숨기고 정당화하기 위한 조작된 통계들이고 이것은 현재 한의 역사가들의 사이에서도 이미 이것은 판정난 결론이고 또 그 근거 자체에 대한 숫자도 당사자들의 경험이라든지 증언 또 현재 일본의 전국에는 약 100곳 이상의 강제징용과 관련된 각 지역들을 시민운동들이 연구해 조사한 자료들이 풍요할 게 많거든요. 그런 자료들과 일체 검증되지 않는 편향된 자료를 가지고 논리로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현재 보수 의익들은 그러한 사실은 숨긴 채 한국이 스스로 강제성이 없다는 논리로 해주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인터뷰하실 때 다음 달이죠. 10월 소비세 인상이 아베 정권에게 큰 난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향후 아베 정권 전망을 좀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아베 정권은 지소미안 종결 이후에 아주 난처하죠. 한국에게는 원래 반도체 3개 품목과 화이트리스 배제를 하면 한국이 어떻게 보면 항복을 할 줄 알았는데 백기투어 할 줄 알았는데 그렇죠. 오히려 불매운동은 장기화되고 있고 또 그리고 지소미안 종결까지 왔고 결국 하나도 목적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건 오히려 일본 경제에도 효과가 있는 게 일본이 유일하게 흑자, 무역의 흑자인 나라는 미국과 한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미국은 어제 트럼프 정권하고 무역 협정을 통해서 오히려 흑자를 줄이게 됐고 농산물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한국과는 반도체 일본의 흑자의 수출품을 규제를 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이 더 손해를 보고 불매운동 때문에 지방의 여행 규제를 위해서 지방의 많은 경제가 타격을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소비세 인상까지 되고 또 엔고 현상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일본의 수출도 저주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새롭게 내각을 개조해서 분위기 세심을 하려고 하는데 테마는 안전과 도전인데 제대로 보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니카이 간사장 그리고 아소 재무장관 그리고 수가 간방장관 주요 요직을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어요. 그대로 유지합니까? 그리고 나서 젊은 한도를 놓고 새로운 우익을 어떻게 발굴할 것 같은데 즉 이것은 뭐냐면 지금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조금 도전을 하겠다는 것은 언제든지 총선거가 가능하고 또 새로운 헌법 개정을 위한 동력을 지금 현재 체제 속에서 만들어보겠다라고 하는 하는 의도가 보이는고 아마 새로운 과거의 정책을 바꾸는 방향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안전과 도전을 함께한다는 게 클래식하면서도 모던한 이런 것 같은데 결국은 자기의 지지 세력들을 유지하면서 또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서 헌법 개정에 의한 자기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이영채 교수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